샷건 샷건 오오오 오오오 오오오오 샷건 오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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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나를 떠날 거라면 오오오 그 청구를 내 입에 너와요 아아주세요 모든게 캄캄해지면 아아 그대가 간절하게 알려주세요 흩날리는 옷까지 그대는 내게 묻죠 Hey yeah 너 정말 미친거냐고 대체 왜 일어나고 잘 지내달라고 넌 자격이 있다고 Hey yeah 맘에도 없는 말만 골라하네요 오오오오 시원하게 날려버려요 그냥 그 방아쇠를 당겨요 탕탕 내 입술에 파편이라도 그대의 볼에 박혀버릴래요 탕탕 탕탕 탕탕하는 소리가 들리면 난 그대의 얼룩이 되겠죠 탕탕하는 소리가 들리면 난 그대의 열병이 되겠죠 그런가 최소한 멈추게 행정 작곡 오오오이 오오오이 최소한 오오오이 해이 우오오이 최소한 오오오 of 주인님 정말 떠날 거라면 처음 글을 assim 제대를 견만하여 희미조심 평소처럼 음을 주물 대답이 맞추면 난 당신을 놀릴 수밖에 없잖아요 차분하게 날려버려요 그냥 그 방아쇠를 당겨 내 입술에 파편을 하도 그댈 비웃게 하지 마라 당당 그대는 쏘지 못할 것이야 이 같은 겁쟁이니까 길 잃게 뻔하다니까 즐거운 일인 후업교 장말 말고 부숴버려요 나를 아 아 탕탕 내 입술에 파편이라도 그대의 볼에 박혀버릴래요 탕탕 탕탕하는 소리가 들리면 난 그대의 얼룩이 되겠죠 탕탕하는 소리가 들리면 난 그대의 열병이 되겠죠 그대는 쏘지 못할 것이야 이 같은 겁쟁이니까 길 잃을게 뻔하다니까 진을 벗고 osit Xi Jinping 진을 벗고 recep 감사합니다.